한 20대가 아파트에 배달 온 우체국 택배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냉동 탑차를 들이받고는 다시 그 탑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긴 추격전 끝에 붙잡았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은진 기자입니다. 뻥 뚫린 도로를 막힘없이 달리던 차량. 신호에 맞게 좌회전을 하는데 벼란간 달려온 우체국 택배차에 들이받칩니다. 우체국 택배차를 몰던 사람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남성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오늘 오전 10시, 여기 서있던 택배차량을 훔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택배기가 나와서 보니까 차가 휙 가더라고요. 택배기사가 금방 막 뛰어내려오더라고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열쇠가 꽂혀 있던 택배차를 타고 내달린 겁니다. 그리고 4km 정도를 도망치다 한 사거리에서 냉동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살피러 내린 틈을 노려 이번에는 이 탑차를 뺏어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탑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10km 넘게 추적한 끝에 드디어 탑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붙들려 끌려오는 남성, 우도 또 안 입은 모습입니다. 택배차를 훔칠 때부터 상이 탈의 상태였는데 술이나 약에 취해 있지는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대로 죄명을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Aman Tanello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